여러분 안녕하세요 룸맹맹입니다 오늘은 깻마고님과 뿜빈님과 함께 노익 눈감고 달리기를 해볼건데요 일단 완주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래도 노익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맵을 알고 있으니 감으로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누가 1등을 할지 궁금하네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아이고 다 광속 배질 끼셨네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저희 보트전 이후로 처음 모이네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아 오늘은 뭘 하기 위해서 모였죠? 어 눈감고 노익하기 와 대박 아 이게 제가 눈감고 노익을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눈감고 깰 수 있다고 한번 이렇게 큰소리를 쳤는데 과연 실제로 깰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아 근데 진짜 눈 뜨면 안 돼요 진짜 눈감기 진짜 양심에 진짜 눈 뜨면은 진짜 유튜브 접는다? 접는다 그게 극단적이야 아니 진짜 뜨기 없기 진짜 뜨기 없기 저는 마스크로 눈 가릴게요 어? 저돈 저돈데? 어? 저는 진짜 그냥 감을게요 진짜 눈 감고 합니다 네 오늘 할 맵은 노르테우 이스프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못 들어오면 아니요? 유튜브 밖에 안 나올 텐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할 수 있어요 1등 할 거니까요 시작할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눈 감았어 오케이 여기서 컷팅 컷팅 두 분 딱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부스터 질러주고 싸악 여기서 귀엽자 여기서 부스터가 안 써져 잠깐만요 나 키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소리에 의견해를 소리에 부스터 질러주고 부스터가 없네 나 어디야? 어 나 부스터 써줬어 어 추월 추월 아 지금 일자 통과했죠 여기 어디야? 개웃겨 부스터 두 개 먹어주고 초두리 여기서 부스터 질러주고 저 지금 흙길 진입 흙길 진입했어요 진짜요? 난 띠용인데 고이시다 고이시다 아 어디야 나 진짜 레알 모르겠어 잠깐만 나 지금 알키 눌러야 될 것 같아 알키 어딨지 나도 어 됐다 알키 눌렀다 나 알키 어딨지 어 됐다 됐다 여기서 어 됐다 됐다 우리 잠깐 우리 5초만 우리 3초만 눈 뜰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진짜 어딘지 모르겠구나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여기 어디야 빨리 이때 가야돼 나 1등이야 나 1등이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나 1등이야 1등이야 그냥 끊어봐 어 잠깐만 3초 끝 3초 끝 다시 눈 감아 눈 감아 오케이 나 이제 어딘지 알았어 눈 감고 부스터 질러주고 싸악 여기서 오케이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서 대박이다 나 망했는데 가지고 구스터 질러주고 가지고 여기서 야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여기서 투드립 이거 사플해야 해 사플 좋아 구스터 질러주고 도저히 좀 꺾은 거도 있네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는 것도 답이야 어 여러분 저 붙었어요 어떤거 붙었어요 좋아 잘했어요 여기서 어 나 왜 자꾸 떨어지지? 자꾸 떨어지면 흙길이네 저 흙길에다가 어떻게? 흙길에서 왼쪽에 벽에 붙어 스파이넬이잖아 왼쪽에 벽에 붙으면 되겠다 왼쪽에 벽에 붙으면 되겠다 왼쪽에 벽에 오케이 왼쪽에 벽에 붙어주고 왼쪽에 벽에 붙어주고 됐다 저 흙길 통과했어 이제 띠띠 안 뜨죠 나 띠띠 됐어 나 띠띠 이제 안 뜬다. 여기서 여기서 부스터 줄러주고 부스터 줄러주고 투드립 투드립해주고 아 잠깐만 이거 어디지? 우리 3초만 눈 한 번만 다시 뜰까? 하나 둘 셋 이거 어디야? 오케오케 오케오케 눈 감으세요 네 터널 잘 맞어 그래도 자 여기서 나 이거 따로 뭐야 나 투브 지른다 투브 지른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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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 여기서 어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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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추월? 뭐야 추월 됐어 어떡해 소리에 집중해줘 여기서 자 그냥 걸어가자 걸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선 넣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알키 한 번 누르고 주고 아 잠깐 벽에 벽에 박는데 부스터가 어딘지 모르겠어 부스터 한 번 질러주고 부스터 없고 부스터 눌렀는데요 부스터를 못해 아예 되게 웃기네 여기서 드리프트를 해주면서 드리프트를 해주면서 앞으로 가주고 여기서 투드립 따다단 부스터 둘러주고 이렇게 해주고 과연 우리 중에 1등 누구실 겁니다 드리프트 하나 둘 띠띠띠띠띠 소리 나는대로 그냥 쭉 가주고 여기다 어우 나 리셋 버튼 찾았다 그냥 여기서 끌기하고 또 박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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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트 했죠 그냥 쭉 가주고 박고 어어 드디어 아 띠띠띠 소리 너무 나는데 리셋 리셋 어디있지 리셋 한 번 눌러주고 리셋 한 번 눌러주고 여기서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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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그거 탔어 드리프트가 뜬다는 거 드리프트까지 하네 드리프트까지 아파 나 점프 탔어 진짜? 어 뭐야 이렇게 빨라 한 번 볼까요 우리 한 번 3초 3초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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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다시 다시 뭐야 눈 감아 눈 감아? 카메라 감았어 감았어 감고 나 이제 어딘지 알아 나 여기 어딘지 알아 나 여기 어딘지 알아 아 깼네 여기 깨겠다 미스터 가지고 깨서 깼나고 여기서 여기 거긴데 봉봉인데 이제 봉봉 쪽인데 털널 쪽이야 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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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인데 털널을 못하네 털널 쪽인데 털널을 못하네 알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오 진짜 진짜 넷 다섯 톰을 어떻게 탔지 왜 삐삐삐 리셋하면서 아니 나도 나 리셋 리셋 토너를 탔어 삐삐삐 될리면 리셋 braid 16개 드디어 알겠다 Everyday 오 나 투넬 땄다 투넬 땄다 투넬 땄다 아니 안 보인데 그런 느낌은 전혀 온다 여기 어딘지 몰라 일단 여기서 부스터 써주고 소리를 잘 들어야지 역시 미치겠네 투비가 소리 안 나오면 쟤도 앞으로 가는데 어 어 어 나 앞으로 가고 있어 어 나는 그거 그냥 화면 터치 부스터로 가고 있어 와 진짜? 어 그냥 누르고 가 어 뭐야 들어왔어 뭐야 레알? 베테랑은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나 야 이게 돼? 너 눈 떴지 진짜 안 떴어 대박 진짜로? 진짜 안 떴어 이게 된다고? 어떻게 돼 이게 왜 되지? 와 진짜 눈 감고 야 7분 이게 되네 아니 잠깐만 이게 왜 되지? 7분 고마워 고마워